제노랑 이름 뭐라고? 아 굿굿굿 빨간색 차례대로 뜯죠 초호씨 제일 마지막에 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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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고 아 초호씨 제일 마지막에 이게 크레이지 버전이다 근데 오늘부터 또 새 앨범이 나왔어 두 장 하셨지 이번에는 이따 조장만 차고 이벤트를 통해서 미리 열어줬 것 같은데 지금 앨범이 왔어? 잘 찍고 있나요? 당연하죠 아 지금 약간 긴장감 없는데 잘 찍을 수 있겠네 먼저 오실래요? 이제 계속 빼고 다른 아이들 알 것인가 그때 그 정도 열고 기억하나요? 조장이죠 아 조장입니다 아 내가 아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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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말고 아누네 아니야? 한명은 이름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한명은 한명 이름 볼게요 아누네 제 하난 아누네 엥도 잘 꼽히네? 철러? 철러? 철러 아닌거 같은데? 니가 안생각 꼭 있단 말이야? 이제 보세요 하나 둘 셋 알지 알지 난지씨 아는 사람 이제는 모르겠어 해찬이예요? 지성이예요 지성이예요 그렇게 생겨서 지성이예요 가져가주실까요? 보여준거야? 오늘 보여준거야? 오늘 보여줌하는거지? 나 뚝딱씩 보냈으니까 화낼 뻔했어 다음날 이게 칠린거죠? 못찍어 나 속도가 나 이따가 아시는 분이 나왔나요? 어? 얘 누구더라? 쟤는 아니네 뭐다라고 그랬어 글씨를 이게? 모르겠네? 쟤는 아니에요 나 아니네 아 이거 해찬 나에게 아주 잘 찾아온다는 해찬이예요 천러 해찬이예요 다음활동에 시작했을때 앨범을 보내는게 말이냐 진짜 저런 게임 보냈으면 쉬운다 제가 제노까지 바라지 않을게 그냥 똑같은 것만 나왔으면 돼 해찬이예요 스피커 가줄래? 아니요 하소싱 안 돼 하소싱 안 돼 아 왜 스피커 귀엽다고 그렇게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쓰기 힘들었나? 아는 분 나왔나요? 이제쯤은 애들 얼굴 알면 하지 않나요? 근데 좋은거에요 언니 좋은거 같은데? 원래 일곱장 더 좋은거야 초점 아 그래 아 둘 다 아는 분 둘 다 아는 분 둘 다 아는 분 연진 나도 잘 나오네요 아 이거 이쁘다 아 같은거 모으기야? 어떻게 해야되지 아 이것도 이것도 모르겠다 지금 좋아요 이제 다른 애들 좀 나와주시면 돼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나 이제 짱맞추기 게임 안하고 싶거든 하소싱 이거 너무 이쁘지 나 나 다시 안찔리는데 아 아 아 너무 웃기네 왜 똑같은 거 나왔어? 너무 웃기네 너무 웃기네 아 둘 다 아는 분 인데 둘 다 아는 분 카트가 나왔어? 너무 웃기네 왜 세개씨 세개씨 세개씨가 모으셨습니다 세개는 그런거 없나요? 세개는 그런거 없나요? 세개는 그런거 없나요? 세개는 어디지? 아 이거 파츠나서 넣었나봐 살짝 무서워져 세개가 어디지? 아 살짝 무서워져 살짝 무서워져 살짝 무서워져 게임하세요 배치현이 배치현이 아 네장 세장 두장 한장 가는거야 게임하냐고 어 이 앞에 거 뭐가 좀 비슷한 좀 비슷한 기가 같아요 뭐 닮은 꼴이야? 아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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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혼자 즐기고 있는거 같은데 재밌다 재밌다 과연 과연 난 재미없거든 아이고 아이고 카파 소중 여겨줍시다 하하하하 소중하거든요 처음 보는 분 처음 보는 분 둘 다 아 둘 다는 아니고 뭐지? 초점이 안맞아 아니 그거 아니라 아 보세요 4장이나 나왔어 아 이렇게 까지? 4장이나 나왔어 4장이나 어 아 네 두 번짓이었어 어 아 2번짓이었어 어 준비했습니다 이게 알짜레인트 어떡하지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남순이 제노가 지금 4장이나 나왔는데 확률이 있어 네 카페 제노 나오는데 이재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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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이제 카페거든 카페 제노거든 카페제노 말고 이제 고린데노 하고 싶어요 3장정품 나와야 되자니까 8장 까는데 이렇게 카드가 없을 수 있어 두부두부두부두부두구두구 아 진짜 깔리거든요 네 어 둘 다 알아요 어 아쉽지만 제 눈은 안 어떻게 어떻게 그래도 둘 다 아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둘 다 아는 사람 어 무슨 일이야 어 뭐라고 마크 마크 정신 마크 정신이 아니라서 원진이 무슨일이야 원진이 무슨일이야 원진이 푸스 무슨일이야 아 근데 이건 이게 이뻐 이게 없었던거다 포스에 이쁘지않아 응 괜찮아 왠 자기의 오른쪽 얼굴이 이쁘다고 생각하는거야 그런가 봐 오른쪽 오른쪽 맞죠? 자기한테 오른쪽 얼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오른쪽 볼이 매력 포인트인가 오른쪽 볼이 오른쪽 얼굴 어떻게 해 의욕은 이러버렸는데 나올수도있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반영상 나 이제 드디어 교관길 걸어야되나 나 너무 귀찮아서 트위터 직접 나가고 있었는데 나 이건 같이 보자 마지막 크로잡하나요? 가운데로 가운데로? 아 너무해 너무해 이건가? 근데 재고 오전뜬야 왜왜왜왜왜왜왜왜 yine왜왜왜왜왜 같이 보자구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너무 웃긴다 똑같은거 나왔어? 네 자 원래 안 나왔구나 자 당면을 잘 뽑았는데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하핫 아 배로왔나요? 근데 이제 흑단힘 안인가요? 봐도 되나요? 리액션을 따고싶은건가요? 기대도 되나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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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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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